전라남도 교육청이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인력 확충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전남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개정된 교육과정에 맞춰 AI 교육이 확대되고 있지만 올해 정보 컴퓨터 분야의 장학사와 연구사는 한 명도 충원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전라남도 의회 이재태 의원은 정보 교사 및 장학사, 연구사를 별도로 배치해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